코치미니 공항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9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발리 엠파사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일젯 공항을 타고 가는데 경로는 아마 고르메오성을 종단해서 북방구에서 남방구로 넘어가는 경로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31일 코치미니에 와서 4일 아침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공항을 많이 산책을 하고 아침에는 쌀국수집 방문 그 다음에 저녁에는 VBN 정도 방문을 했고 전에 알던 보트남 후배 특히 해양 스포츠를 하는 후배들을 만나고 그래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코치미니에서 한달살기를 한다 그러면은 일본 관광지를 피해서 좀 더 로컬 지역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살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한달살! 한국 관광지에서 온도가 한국 관광지에서 온도가 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도착 시작하러 갑시다. 게다 당간 이노래서 발리 공항 앙가파카라푸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남부쪽 영상이 보이네요 힌두교 사원 구조인데 바다를 서쪽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웨스트 파블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레일드 럭트 지도하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 문이고 그 다음에 남동쪽 끝에 라이브스톡 짐승들 그 다음에 쌀 창고가 있고 동쪽 위로 홀리 플레이스가 있네요 북동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곳 같네요 사원의 구조를 설명해 놨습니다 발리 섬의 모습입니다 발리 섬 펜인다 멘봉안 산우루 비치 베노안 루사 두어 푸라울라우스 그림랜드 비치 이쪽 이쪽 이쪽이죠 네 타바나 푸라 한안 로드 밸링한 비치 밸링한 비치 밸링한 비치 핸드 여기 여기 있다 새 발리 공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공항 광장에 딱 사원문이 있네. 파암비치까지 800미터이기 때문에 걷는걸로 공항 맞은편에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엄청난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인도네시아사람들 공항 이용할때 발리사람들 공항 근처 발리스미스타 룸버젯 어베이러블 집이 그냥 대문이 사원이네 사원 빨리는 신들의 선 국가 와룽 마칸 우어풋 공항체제 SPINK 뚱딱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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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시 짬뿌루 여기서 나시 짬뿌루 먹고 하자 나시 짬뿌루 굿 나시 짬뿌루 먹으러 왔습니다 풋살장 있어? 아 와나 세가라 풋살 풋살장이 있네 풋살장 한판 하러 와야되겠네 풋살장에 나시 짬뿌루 나시 짬뿌루 나시 짬뿌루 치킨이 위에게 괜찮겠어 치킨 이거 주문하는대로 돈 내거든 그냥 고르면 돼 생선 하나 치킨 하나 피씨 이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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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아이암 아이암 피테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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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Burns 에잔 Elvis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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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istas 엉덩 엉덩 왕 처음엔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낚시 짬뽕 낚시, 리깐, 아양 인도네시아 낚시 짬뽕 인도네시아 낚시 짬뽕 날씨 짬뿌루는 밥에 반찬을 골라둡니다 날씨 짬뿌루는 밥에 반찬을 골라둡니다 날씨 짬뿌루는 밥을 slept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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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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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이 다 고풍스러워 발리 인도네시아 4밖으로 몰라 집 짓네 여기 모토바이크 렌트카 렌트바이크 딜리버리 여기가 약간 다운타운이네 큰길이야 일로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덥다 더 오케이 빰 비치 리조트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저 앞쪽이 요쪽 서 왼쪽이 바다 꽃들이 많네 열대 발리 꽃이 많은 곳 노란꽃 하얀꽃 꽃꽃 개도 많고 바른비치 바른비치 아주까리가 있네 아주까리 집좋다 집좋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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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다 바다 30 널찍 널찍하네 아주 레스토랑? 레스토랑? 오케이 수민포? 오케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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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9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발리 엠파사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빌젯 공항을 타고 가는데 경로는 아마 고르메오 섬을 종단해서 북방구에서 남방구로 넘어가는 경로를 이용해 닦아갔습니다. 31일 터치민에 와서 4일 아침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31일, 1일, 2일, 3일. 4일간 터치민에서 주로 공원을 많이 산책을 하고 아침에는 쌀국수집 방문, 그 다음에 저녁에는 VBN 정도 방문을 했고 저는 전에 알던 베트남 후배, 특히 해양 스포츠를 하는 후배들을 만나고 있어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호치민에서 한달살기를 한다 그러면은 일본 관광지를 피해서 좀 더 로컬 지역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살면 훨씬 더 낫습니다. 힌두교 사원 구조인데 바다를 서쪽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웨스트 파블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VBN 정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 문이고 그 다음에 남동쪽 끝에 라이브스톡, 짐승들 그 다음에 쌀 창고가 있고 동쪽 위로 홀리플레이스가 있네요 북동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곳 같네요 사원의 구조를 설명해 놨습니다. 발리섬의 모습입니다. 발리섬 Dreamland Beach Dreamland Beach Zimbarang Unlalai Airport Seminang Lezingan Kuta Lempasar Badung Kubut 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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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ana Kura Pananlot Balingan Beach 빨ilingan beach 도uar 랑 contract 여긴 신 신 신 신 여기들 새 휜 복 서 시 코 요 요 발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공항 광장에 사원문이 있네요 파암비치까지 800미터 이기 때문에 걷는걸로 공항 맞은편에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엄청난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인도네시아사람들 공항이용할때 발리사람들 공항 근처 발리 스미스타 룸버젯 어베이러블 집이 그냥 대문이 사원이네 사원 발리는 신들의 선 굿가 와룽 마칸 부어 붙 호호 호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나시 짬뿌루 먹고 하자 아 나시 짬뿌루 굿 오케이 나시 짬뿌루 나시 짬뿌루 먹으러 왔습니다 풋살장 있어? 아 와나 세가라 풋살 풋살장이 있네 풋살장 한판 하러 와야 되겠네 풋살장에 나시 짬뿌루 아 치킨이 있네 위에게 괜찮겠어 치킨 이거 주문하는대로 돈 내거든 고르면 돼 생선 하나 치킨 하나 피씨 이깐 이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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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am 피테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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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낚시 샴푸 인도네시 어리크 인도네시아 이 Germ 이とか crispy ophile kötü 좋아? 좋아. 오케이. 뭐해? 뭐해? 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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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오케이. 빈당. 꿀. 맛있을 수 있어. 빈당. 빈당. 207월. 207월. 섬이? 나시 짬뿌루가 섬인 음식이 아니지만. 나시 고래. 나시 짬뿌루. 나시 짬뿌루는 밥에 반찬을 골라던 겁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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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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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옆에 와나 샤까라 풋살 와나 샤까라 풋살 풋살장이 있네요 샤까라 고춧가루 강아지 정산성 앞으로 Cincor 구춧가루 ck 알겠습니다.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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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르세가라쿠타 세탁소나 세탁소 여기로 와서 세탁기 세탁소 오칭에 고백 음료수 구멍가게 음료수 가게 구멍가게 펑케기 여기도 와룽 자와 막미 와룽 와룽 집이 다 고풍스러워 발리 인도네시아 사바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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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집짓네 요기 모토바이크 요기 모토바이크 렌트카 렌트바이크 딜리버리 여기가 약간 다운타운이네 큰길이야 일로 가야되는데 말하자면 시티야 다운타운이 다운타운이 앙지타 스파 앙지타 스파 다운타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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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비치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앞쪽이 요쪽 서 왼쪽이 바다 꽃들이 많네 열대 발리 꽃이 많은 곳 노란꽃 하얀꽃 꽃꽃 개도 많고 바른비치 바른비치 아주까리가 있네 아주까리 집좋다 집좋다 이 리조트는 얼마나 오래? 좀 더 오래? 몇 년? 50년? 50년? 30년? 오 밤비치가 30년 된 리조트입니다 크고 오 크고 아주 넓고 좋네요 바닷가가 가까워서 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거 방으로 가야지 아 방이 요근처지 30년 된 리조트 30년 된 리조트 빰 비치 리조트에 왔습니다 아 덥다 아 덥다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널찍널찍하네 아주 레스랑 오케이 Joo OK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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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